네, 오늘 신호미 시스템 11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첫 번째 아나운스먼트는 당연히 홈웍이 듀오였다는 거고요 홈웍에서 틀린 학생들이 틀린 문제 몇 개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시험 그래서 28일 금요일 저녁에 봐요 오픈 에브리팅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제들은 이해의 정도를 묻는 것부터 확장 능력을 측정하는 것까지 물어볼 거예요 이 확장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확장하는 거를 예전에 물어봤었는데 대학원 3학년 과정에 있는 거 이런 거 할 줄 아나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같아요? 30, 40, 50, 60인데 뭐라고 적혀 있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들 사이에서 우스개로 강의 내용이에요 30대 교수는 수업 시간에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젊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죠 사실은 그 교수님이 아는 거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0년 교수를 하고 나면 다 가르쳐봤더니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못 풀더라 이런 현타가 와서 어려운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또 한 10년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이 뭐예요? 어려운 것도 못 풀고 더더구나 중요한 문제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면 중요한 것만 가르친대요 제가 50대예요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60대 강의는 아니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는 안 할 거예요 해봤자 소용 없더라 이런 걸 저도 깨달아서 그 다음에 홈업5는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홈업 없는 주말을 맞이할 텐데 화요일 날 수업 끝나면 어사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common mistakes인데 이 discrete time에서와 continuous time에서 시그널들도 그렇고 LTI 시스템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영어로는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항상 어떻게 하죠? 그냥 막 서랍에다가 막 쑤셔 넣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해서 서로 다른 서랍장에 넣어놔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를 하되 차이점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학문을 구축한다 지식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쌓아 올리는 제대로 establish를 하는 거죠 막 쑤셔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지금 continuous time signal이에요 그래서 넣은제로가 only L1이라는 길이만큼 여기서는 뭐 이게 L1이 유리수 아니 뭐 반드시 자연수거나 정수거나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실수인 거죠 그다음에 H2도 이렇게 전체가 제로인데 어떤 구간에서 L2라는 길이 동안은 넣은제로가 가능한데 이거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기껏해야 L1 더하기 L2 길이만 넣은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어때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그젠플은 물론 그게 된다고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되면 그것도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쭉 제로다가 0부터 L1까지 1인 것 그다음에 다시 제로가 되는 것 그다음에 0부터 L2까지 1인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0부터 L1까지 0부터 L2까지 이 두 시그널 H1과 H2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죠?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합시다 하나를 뒤집죠 그렇죠? 제로를 중심으로 뒤집으면 이쪽으로 나오죠 그 상태에서 그냥 곱해서 적분하면 나오는 실수값은 이 컨볼루션에서 나온 아웃풋의 타임 언제 값이죠? 제로에서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곱하면 다 제로죠 그러니까 제로에서는 제로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얘를 슬라이딩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값만큼 여기서 그림에서 편의상 L2가 더 작은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그럼 이만큼 있죠? 보이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렇죠? 마치 별거숭이 임금님 옷처럼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면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1인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L2까지 가면 어때요? 점점 더 곱해져서 1인 구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선형적으로 쫙 증가하니까 0에서 L2까지는 쭉 증가하겠구나 그래서 높이가 1인 게 L2만큼 있으니까 이 높이도 L2겠죠 그렇죠? 그림이 좀 에스펙트 레이셔가 안 맞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얘가 뒤집어져서 그렇죠? 이만큼 있는 녀석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얘가 이동시키면 여기 L1까지는 어때요? 여전히 길이가 L2인 부분에서만 1이죠 그래서 각 유지가 되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또 쭉 줄어드는 거죠 쭉 줄어들어서 이 길이가 L2고 이 길이가 L2니까 여기는 L1 더하기 L2 그 다음에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xample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demonstrate 또는 illustrate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모든 H1, H2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뭐 넌 제로인 어떤 게 가능한 거죠 이 안에서 넌 제로 어떤 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안에서 넌 제로 어떤 게 가능하겠다는 거는 이제 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디스크릿 타임일 때는 어때요? 개수 세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한테 또는 뭐 이제 좀 산수 좀 한다는 여러분의 과거에 제가 뿅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자 어린이 여러분 1에서 100까지 숫자는 몇 개죠? 그러면 장난하나 100개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게도 자 그러면 10부터 100까지 숫자는 몇 개? 그럼 보통 90개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기억나죠? 그 뭐 무슨 초등학교 수학 산수책에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헷갈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게 만약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고 이게 어떤 자연수 L1이었고 이게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고 이게 자연수 L2였으면 저 답은 L1 더하기 L2 빼기 1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 적당히 암기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순 암기와 최선의 전략이 아니죠 그냥 적당히 암기한 다음에 되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수능이나 제가 봤던 학력고사나 객관식 문제라고 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호목을 해봤지만 멀티플 초이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률 게임처럼 돼버리죠 어느 게 정답일까 1번이 정답일 확률은 몇 퍼센트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트루 폴스로 가면 그게 완전히 달라져요 트루 폴스 문제로 가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내는 숙제를 보고는 내가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맨날 트루 폴스 풀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다 맞는지를 한번 내가 다 맞고 있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또 이거 2번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이번에 호목 중에 하나였죠 이거 또 틀렸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할 때 항상 이런 거 증명할 때 시그널 2개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2개 안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래서 2개 만든 다음에 해보세요 2개 만든 다음에 해보면 이게 타임인베리언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설명은 여백이 부족해서 자 그 다음 오버뷰를 하겠어요 우리 이제 여기 거의 다 끝났고요 오늘 이거 세 번째 챕터죠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Fourier series representation of periodic signals 그래서 Fourier series라는 것을 배우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진도가 잘 나가면 discrete time Fourier series까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Fourier series는 재빨리 한 다음에 아마 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뷰를 하자면 여기서 여기서 뭘 했었어요 소리가 좀 작은데 뭔가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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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소리가 작아요 느낌이 discrete time discrete time 시그널과 discrete time 시스템에 대해서 지란번에 먼저 한 것을 continuous time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게 discrete time이고 이게 continuous time이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시기 4개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다 써볼래요 여기를 여기 메워보세요 한번 여기 블랭크 자리를 한번 메워보세요 이렇게 펜을 들어요 펜을 보지 말고 펜을 딱 들어서 한번 해봐요 해보세요 해보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알 수 있죠 스스로 자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암기하면 안되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이걸 shifting property라고 하죠 델타 펑션들의 이거는 크로네커 델타고 이건 디렉트 델타를 쓸텐데 이건 shifting property고 이쪽은 결국은 convolution sum과 integral이에요 자 어떻게 되죠? 핵심이 이 shifting property에서 핵심은 뭐예요? 딜레이드 된 유닛 임펄스를 가지고 sum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k만큼 딜레이드 된 녀석에게 xk가 곱해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이 이제 어떤 DT LTI 시스템에 LTI 시스템에 가해지면 이 k가 제로일 때 델타 오브 n이 가해져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h 오브 n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걔들의 weighted sum으로 출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xk는 그대로고 hn-k가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제 론의 커 델타의 shifting property고 이쪽이 이제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continuous time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디렉터 펑션이라는 제네랄라이즈드 펑션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뭐 그냥 개념적으로는 아주 폭이 좁은 rectangular pulse라고 봐도 되고 triangular pulse라고 봐도 되고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뭘 극한으로 보내면 폭은 굉장히 좁아지면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굉장히 폭이 좁으면서 넌제로인 부분이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녀석으로 합성을 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잘 비교하면 이렇게 됐죠 여기가 t-tau고 여기 x of tau s 마찬가지로 delta of t가 ctLti 시스템에 가해졌을 때 나온 리스펀스 h of t 라고 하는 녀석을 impulse response라고 부를 텐데 그 녀석으로 출력을 나타내면 delta가 h로 바뀌고 x는 그대로 있게 되죠 왜냐하면 타임 펑션들의 linear combination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 4개의 식이 이제 나왔고요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디렉트 델타 펑션과 shifting property가 나오고 그 다음에 impulse response라는 걸 정의한 다음에 LTI 시스템의 IO 릴레이션을 만들었고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 심플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했죠 y는 y는 t convolved h of t 참고로 얘는 우지 convolution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것만 쓴다면 x of t는 x of t convolved delta of t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delta라는 것이 identity system 즉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는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convolution integral 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convolution sum에서와 마찬가지로 commutativity distributativity associativity 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우리 시스템 theory에서의 implication이 뭐예요? implication이 먼저 commutativity 는 뭐였어요? 하나가 시그널 입력이고 input signal 이고 하나가 impulse response 일 때 출력을 우리가 얻었는데 시그널 그냥 두 개 주고는 어느 게 입력이고 어느 게 impulse response 일까요?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처음에 commutativity 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distributivity 는 뭐였죠? parallel implementation 관련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ssociativity 는 serial implementation 관련되어 있었어요 시스템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개를 cascade connection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commutativity 와 associativity 를 결합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그게 뭐였어요? LTI 시스템이 serial interconnection 되어 있을 때 순서를 마구 바꿔도 똑같았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제가 위에도 지나가버렸는데 주의할 게 뭐예요? 막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과목에 나오는 문제라고 다 막 바꿔도 되는 게 아니죠 단순 암기가 최선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시스템이 혹시 LTI가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쉬운 게 나왔을 리 없어 라고 의심을 해야지 제가 당했던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LTI에서는 성립하지만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제가 방금 말한 시스템의 순서를 막 바꿨을 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프로퍼티 중에 몇 개 되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포젤러티와 타임 임바리언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시스템 시스템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배운 분류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젤러티 리니어러티 타임 인바리언스 인데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LTI라고 한정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섹션 이 에리어 이 에리어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코젤러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잖아요 뭘로 인텀스 오브 뭘 가지고 임펄스 리스펀스를 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if and only if 임펄스 리스펀스가 포잘 시그널이면 이었죠 포잘 시그널이라는 것과 LTI 시스템이 포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임펄스 리스펀스가 포잘 시그널이라는 것과 그 LTI 시스템이 포잘 LTI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 다시 다시 LTI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기븐 LTI라는 가정하에서 포잘이라는 말과 H of T가 포잘 시그널이라는 것은 등가 관계이다 이런 게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직접 해보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했고 이번에도 냈어요 그렇죠 바이브 스터빌러티 증명하는 과정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께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DT와 관련해서는 바이브 스터빌러티가 어떻게 됐어요 H of N이 Absolutely Summable 한 거죠 그래서 N으로 쓴다면 이게 바이나이트 하면 이게 If and Only If 바이브 스터빌러티였고요 그 다음에 컨티너스 타임일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컨티너스 타임일 때는 네 뭐 서메이션을 인티그랄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이나이트 한 게 바이브 스터빌러티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이제 뭐 중요한 리절트들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렉처 노트 마지막 부분을 못했는데 그것과 오늘 하는 것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과목에서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식을 배웠어요 어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오른쪽 건물에 살든 왼쪽에 살든 어쨌든 이 과목을 다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다 디자인하는 법 그런 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관심차를 좀 줄여요 리니어 예를 들면 거기다 좀 더 줄였어요 타임 인베리언트 코잘은 저절로 실제로 만들다 보면 코잘하게 되죠 물론 이제 타임 오리진을 인풋과 아웃풋에서 다르게 잡으면 마치 넌 코잘 시스템처럼 되긴 하지만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어할 때 말고는 요즘은 워낙 더 빠르니까 뭐 몇 나노세크 차이 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예요 우리가 관심사를 좀 많이 줄였더니 그래서 좀 아름다운 세상에 온 거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세상에 왔더니 너무 좋은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일렉트리컬 모티리얼을 가지고 시스템을 꾸미든 간에 그게 뭐 오래된 진공관이든 뭐 트랜지스터든 뭐 반도체 칩이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만들려는 시스템은 뭘로 풀리 캐릭터라이즈 된다 인풀스 리스판스로 풀리 캐릭터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말고 다른 다음 렉츠노트에 해놓은 거 제가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드려 볼게요 디스커션을 너무 안 시키는 것 같아서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이제 노래방 우리가 요즘 안 가죠 가나요 이제 노래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에 이제 그 울림 기능이 있어요 에코 기능이 맞아요 도대체 여러분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 그 별로 가수 틱하지 않은데 아 이렇게 울림 기능 딱 하고 좀 부르면 있어 들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이크에서 그 마이크하고 오디오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 에코라는 말이 이게 그냥 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에코백 할 때 그 에코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코노미의 에코도 아닐 거 아니에요 뭐예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통한 사람은 아 에코라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반향이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우리가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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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방음 장치가 돼 있는 데서 강의를 하면 제가 말한 게 가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목소리를 점점 높여요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교수님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는 것도 귀가 좀 안 좋아지면서 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작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평소에 들리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해요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좀 올라갔거든요 마이크 세팅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서 계속 소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달아서 뭔가 좀 오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 귀에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이 반사가 굉장히 잘 되는 방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지금 그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도서관 가는 지하 통로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없었으니까 그 우리 본부 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은 막혔고 저쪽은 이제 빵 뚫려있는 이상한 그런 도파관 같은 그런 모양이었는데 거기서 벽에 대고 말을 하면 정말 재밌어요 소리가 울림 마이크 같은 좀 긴 딜레이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거를 걔가 어떻게 하냐면 딜레이 라인을 가상으로 만들어요 딜레이 라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음파라든가 광소기 음파 전자기파가 실제 전파 공기 중이나 이런 데 전파하는 것보다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 마이크에 나오는 시그널을 스플릿을 한 다음에 하나를 정말 긴 케이블 통과시켜서 딱 뽑아요 하나는 그냥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컴바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시그널은 바로 가는데 다른 시그널은 한참 돌아서 가겠죠 그 시그널이 우리 귀에서 약간 분해할 듯 말 듯 하면 그때부터 울림 기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선이랑 스플리터 뭐 이런 거 잔뜩 주고는 컴바인 이런 거 주고는 울림 마이크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뚝딱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딜레이 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이제 여러분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울림 마이크를 만들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 빌딩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녀석을 만들면 되겠구나 내가 적당히 내가 적당히 개인을 정하고 알파 값들을 적당히 하우 값들을 정해요 이게 딜레이들이에요 물론 M 값도 정해야죠 두 개만 가지고 할 수도 있죠 M이 1이면 그냥 뭐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M 값이 뭐 한 2만 되더라도 벌써 카피가 두 개가 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제가 이거를 오늘 쓴 게 아니에요 예전에 렉처노트 만들었을 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선배들은 제가 가르칠 때 이맘때쯤 이 매틀랩을 금요일마다 강의를 들어서 숙제를 해서 냈어요 이걸 직접 만들어서 매틀랩으로 큰일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요거가 요런 피지컬한 어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녀석이 요렇게 수학 특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인플리멘트하는 방법은 정말 서킷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매틀랩 상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과목은 좀 고전적인 과목이라서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왼쪽의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드웨어로 만드는 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아날로그 서킷이라든가 그래서 이 교과서는 예전에 예전에 정말 그냥 CPU로 범용 CPU나 이런 걸로 그냥 뭐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자 이런 것보다는 하드웨어로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하드웨어로 만들어 보라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교수님 딜레이 라인을 쓰면 되겠네요 이게 딜레이 라인이죠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딜레이 라인이죠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앰플리파이어에 해당하는 거죠 적당히 여러분의 개인을 조정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딜레이 라인이란 것은 벌키하다고요 굉장히 길어야 돼요 물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이 필터를 만들 때 좀 벌키해도 되는 그러니까 부피가 커도 되는데 성능은 괜찮은 거 만들 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 필터가 전자기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음파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음파로 바꾸면 그 조그만 그 안에 그 뭐예요 필터 안에서 이렇게 프라포게이트 되는데 거기서 탭을 달아가지고 다시 컴바인해서 필터를 만들고 막 그래요 소어 필터라고 해요 나중에 그림이 나와요 서피스 아쿠스틱 웨이브 이런 건데 놀라운 기술들이 있어요 딜레이 라인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부피가 커요 그래가지고는 핸드폰에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는 소어 필터를 넣기가 쉽지 않죠 물론 그것도 아주 작게 만들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또는 difference equation 로 바꾸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디지털 시스템의 딜레이 뭐 adder multiplier 이런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RLC 컴포넌트로 만드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RLC 컴포넌트가 물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냥 스케일하는 거죠 저항은 맞습니까 물론 앰플리파이어 그 다음에 컴폐시터는 여러분 생각에는 인티글 전류가 들어오면 적분한 인덕터는 미분기죠 그런데 제가 디퍼렌셜 이퀘이션 인데요 하지만 잘 치환하면 뭐예요 어떻게 RLC로 다 돼요 미분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이 적분기 써서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LTI 시스템을 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디퍼렌셜 이퀘이션 으로 나타낸 다음에 미분기와 적분기는 안 쓰고요 미분기만 써서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때는 적분기만 써서 나타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정말 RLC 서킷과 OPM만 있으면 그냥 아날로그적으로는 좀 부피는 크겠지만 뚝딱하고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절에 전자회로2를 들었을 때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턴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 설계 과제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혹했어요 그렇죠 밤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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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기간에 시험 공부를 못하고 만든다고 밤새고 밤새고 저쪽 벤치에서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015B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 이퀄라이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피칼 이퀄라이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프리퀸시별로 개인이 달라지는 그걸 만드는 팀은 계속 015B의 단발머리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단발머리인데 015B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걸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밥 먹고 한 오후 7시에 가가지고 아침에 6시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듣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RLC 컴포넌트와 앰플리파이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나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겠다고 지금은 보면 여러분이 그냥 사면 돼요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옆에 IC가 달려있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안 파니까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LED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박아넣어가지고 스티브폼에다가 박아넣어가지고 연결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거 10x10이면 몇 개가 들어가요 LED가 100개잖아요 100개를 근데 그 100개가 안 했어요 2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테스트한 다음에 다 붙여서 어떻게 됐겠어요 드디어 이제 내일이 데모데이고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친구들 담아놓고 야 우리 했어 자 저런 딱 물이 났어요 그게 하나하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100개예요 그게 한 10개쯤 있어요 전류가 엄청나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래핑 와이어라는 거 있거든요 조그만 거 이렇게 여러분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납땜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가는 건데 이렇게 도구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뭐 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어때요 거기서 열이 나면서 피복이 높고 숏 나면서 이제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핵심은 뭐냐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른쪽 빌딩에 사는 저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고로 여러분 중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성비 따지잖아요 내가 미래에 할 것만 지금 공부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지금 선택을 보고 줄여놓잖아요 그러면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절대 그러지 말고 넓게 보세요 괜히 뭐 이 중에는 2학년생도 있을 텐데 아 이번 겨울방학부터 연구 참여를 해서 뭐 좋은데 여러분이 아무 게 없고 실제로 그러지 말고 지금은 폭넓게 펀더멘탈을 배우세요 어쨌거나 그래서 시스템을 어쨌든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근데 이렇게 주먹국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물론 만들 줄 아는 건 대단한 거예요 참고로 말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 제가 전자회로 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만들기에 무선 송수신기였어요 그래서 랩이 요거보다 조금 두 배 큰 데였는데 끝에서 끝까지 100bps로 100메가도 아니고 기가도 아니에요 100bps로 보내고 했는데 아직 디지털 통신 수업을 듣기 전이었어요 그 다음 학기에 들었어요 만들 수 있어요 하면 여러분이 창의력을 정말 모조리 동원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이 4학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점점 창의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한 10년 후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적어놔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흥미로운 세상일 것 같아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격려 많이 해줄다니까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임펄스 리스판스가 우리 원하는 모양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아는 거죠 이 에코마이크에서처럼 그렇잖아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에코마이크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가 생긴 LTI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에코마이크에도 여러분이 조종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버튼들이 그러면 이 딜레이와 여기 탭의 게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트랩이나 파이썬이든 뭐든 잘할 줄 알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00년대 한 2008학번 신호미 시스템을 듣는 학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 홈목을 찾아서 매트랩 홈목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가정교사고 여러분이 19세기 비족 자녀고 이랬으면 제가 도련님이면 아가씨 제가 중요한 걸 가르쳐드릴 텐데 이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하고 문제를 낼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여러분이 리니어 엘지브라 시간에 알겐 밸류 알겐 벡터에 대해서 배웠죠 리니어 엘지브라를 안 들어 학생에게는 대단히 미안해요 근데 예전에는 안 들었어도 알겐 밸류 알겐 벡터는 못 들어봤어도 제가 몇 번 쓰면 아 그거요 수학을 정석해서 봤어요 돼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일반계 입문계 고등학교 나왔으면 이제 다 날라가버린 행렬 벡터 곡소평면 부분이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이과 수학 심지어 문과 수학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문제들은 홍성대 씨가 버리기 아깝잖아요 지금 조과관에서 쓰니까 아무도 안 쓰지만 그래서 걔들만 모아 모아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스타일로 그래도 공부하고 싶으면 사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의 구조가 다 싶으면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오 이거 뭐야 이거 알겐 밸류 알겐 베카 개념이네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 용어는 물론 쓰지 않지만 그러면 알겐 밸류 알겐 벡터가 뭐냐 이제 행렬이 있어요 행렬이 행렬이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순서대로 여기 있는 것부터 합시다 순서가 엉망이 되면은 안되겠어요 여기부터 합시다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잠깐 다음 렉처 노트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리니어 컨스턴트 디퍼렌셜 이쿠이션 에서는 어쨌든 미분기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미분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덕터가 미분기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 강화는 어때요 인과되는 전류의 미분에다가 어때요 인덕턴스 곱한 거에 음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회로이론 시간에 배운 거고 실제로 그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물리시간에도 배웠고 물리투 시간에도 배웠어요 대학 와서 물리투 없나요 있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뭐 안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 오른쪽 건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일단 여기 보세요 이 디퍼렌시에이터인데요 x가 들어가요 그래서 y가 x의 미분으로 나와요 이런 시스템 생각할 수 있죠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y는 dx dt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지저분한 디스커션이 뭐냐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뭐 리니어하냐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시스템은 리니어합니까 리니어한 거 같아요 안 한 거 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두 손을 들고 자 기지개도 펴고 그렇죠 자 리니어하다 그럼 손 들고 있고 아니면 내리세요 미분기는 리니어하다 이게 참 어려운데 해보면 되죠 일단 정 안되면 해봅시다 그러면 자 y1은 ddt의 x1 over t 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y2는 ddt의 x2 over t 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를 들면 하나 더 하는 거죠 x는 x는 x1 x1 over t x2 x2 그러면 이제 출력 y는 어떻게 됩니까 비분이죠 그렇죠 x bt 해서 보니까 어 되네요 그렇죠 y1 a1 y1 t 그래서 딱 보면 어 리니어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로우는 시간에 그런 걸 배웠어요 이니셜 컨디션이 어쩌고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미분해서 리니어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매번 강조를 하겠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이니셜 컨디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리니어 펑션과 어파인 펑션을 구별하잖아요 맞아요 y는 ax 더하기 b에서 b가 넌제로 오면 리니어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것처럼 미분기도 이니셜 컨디션에 따라서 어 리니어 시스템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첫 번째 주의할 거고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얘는 타임 인베리언트 합니까 리니어 할 때 타임 인베리언트 해요 미분기는 타임 인베리언트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두 개 놓고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잘 줘서 리니어하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돼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제가 처음에 첫 학기에 처음 신호 시스템을 가르칠 때 끝나고 나니까 그날 제일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 두 손 들고 미분기는 코잘하다 안하다 자 합시다 코잘하다고 생각하면 들고 있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내리세요 코잘합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요 정답이 없어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코잘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신호를 이 과목에서 X of T라는 컨티넌스 타임 시그널을 어떻게 보면 이 연속체인 리얼 넘버에다가 각각의 리얼 넘버에 또 다른 어떤 컴플렉스 넘버나 리얼 넘버를 할당한 그런 맵핑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코잘이라는 것에 정의를 했죠 코잘러티 정의를 했잖아요 맞아요 코잘러티 정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어때요 개념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당장 Rx 서킨 만들어 온 학생들은 아 잠깐 당신이 지금 인덕터가 미분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인덕터로 우리가 예를 들면 커페시터 리지스터 인덕터로 회로를 꾸며서 이니셜 컨디션을 다 제로로 만들면 아니 걔가 코잘 안 할 리 없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치를 넣기도 전에 걔가 막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은 이건 코잘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니 잠깐 미분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의가 여러분이 아는 고등학교식은 뭐예요 좌측한과 우측한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갚아야죠 아 그러니까 왼쪽 미분 그러니까 저는 소위 그렇고 미분은 오른쪽 미분 왼쪽 미분이 뭐 존재하고 갚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왼쪽 미분이 존재하려면 어때요 과거 시간에 오른쪽 미분을 얘기하려면 미래값이 뭔가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지금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가 미래값이 결정을 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지만 엑스트라 크레딧 나중에 얻고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에세이를 하나 써봐요 예를 들면 그냥 RSC 서킷으로 우리가 뭘 만들 때 당연히 코잘러티가 성립해야죠 그런데 이 과목에서 정의한 그 코잘러티 있잖아요 수학적인 데피니션 코잘러티 그것과 여러분의 아는 수학적인 미분의 정의를 쓰면 예를 들면 이거는 코잘 시스템이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다라든가 뭐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저 미분기가 작동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미분 불가능한 시그널을 넣으면 수학적으로 미분기가 아웃풋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도 좀 발생하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곧 나오지만 이 미분기에 이 미분기에 U of T를 넣잖아요 그러면 델타 of T가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 과목에서 분명히 U of T는 어때요? 유닛 스텝 펑션으로서 디스컨티뉴어스 하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미분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미분하고 델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과목에서는 시그널이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을 경우에는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는 디스컨티뉴어스 포인트에서 왼쪽에서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이 함수값만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함수값 높이만큼의 델타가 나타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하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코젤러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어떻게 보면 제가 떡밥을 던져줬으니까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대단한 발견을 가져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라는 것 자체가 어플럭시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흐르는 전류 우리가 알잖아요 전자들이 중요하잖아요 반도체라도 캐리어 이런 게 있잖아요 걔들은 디스크리트하죠 퀀파이즈 돼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맞아요? 정말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성립 안 하는 거를 어플럭시메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뉴터니안 월드는 어때요? 아무리 작게 들어가도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엡실론을 10에 마이너스 9승으로 잡든 1200억승으로 잡든 그냥 거기서 또 보면 미분 가능성은 동일한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를 하세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mathematical 모델이고 항상 걔가 커버하는 스코프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미분기, 적분기를 그러면 나타내려고 하는데 봅시다 자, 이 미분기의 그러면 얘가 LTI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LTI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니셜 컨디션을 잘 주면은 리니어고 타임 인비렌트라고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 머리에는 이제 어? 그럼 인풀스 리스펀스가 뭐지? 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분기에다가 인풀스를 가야 돼요 델타 오브 T를 제가 방금 전에 U 오브 T를 가하는 얘기는 했죠 맞습니까? 델타 오브 T를 가야 되는데 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한 노테이션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rectangular pulse라고 생각을 해봐요 델타 펑션이 이렇게 생긴 rectangular pulse를 approximation 한 걸로 생각해 보세요 높이는 원 오브 델타고 폭이 델타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jump discontinuity가 있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 어때요 여기서 0,0,0 하다가 높이가 델타 분의 1인 인풀스가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0,0,0 가다가 여기서 높이가 마이너스 네거티브 원 오브 델타인 인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델타 서브 캐피탈 델타 오브 T라고 생각한 아직은 리미트를 무한대로 0으로 보내지 않은 그 델타 펑션을 미분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왜 순서가 이상합니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델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0 근처에서 이 델타와 이 델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는 어떻게 돼요 이 폭이 줄이면 줄수록 더 높아지죠 이런 이상한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아니죠 사실 이런 이상한 generalized 펑션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유닛 더블렛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 서브 원 오브 T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밑에 서브 스크립트가 양수면 미분을 몇 번 했냐예요 알겠어요 점수면 적분을 몇 번 했냐로 정의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이게 0이면 어떻게 했어요 0이면 유 영 오브 T는 델타 오브 T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미분기의 임펄스 리스판스 적분기의 임펄스 리스판스 아무것도 안 한 것에 임펄스 리스판스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아이덴티 시스템을 아이덴티 시스템은 LTI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라고요 델타 오브 T죠 왜냐하면 델타 오브 T와 자기 자신을 컨벌으로 하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닛 더블렛을 했고요 그럼 또 당연히 미분을 두 번 한 거 세 번 한 거 네 번 한 거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을 거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n개를 조금 전에 봤던 유닛 더블렛을 n개를 써요 그러면 사실 컨벌루션은 어때요 2인풋 1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n-1번 하는 거죠 컨벌루션은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서브스크립트를 다 더한 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n번 미분하는 시스템이죠 n-order-dirivative를 LTI 시스템으로 구현했을 때 인풋스 리스판스예요 이런 제너럴라이저 펑션들을 쭉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터인데요 인티그레이터는 아까 말을 했듯이 거꾸로예요 그래서 먼저 u에 마이너스 1 그러면 한 번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접근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세요 LTI 시스템이 여러분이 인풋스를 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접근은 물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t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디렉트 델타가 여기 딱 있고 접근을 저기서부터 쫙 하는데 아직 나의 시각이 음수면 0이죠 그러다가 양수가 딱 되려는 순간부터 1로 탁 튀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접근기의 인풋스 리스판스는 유닛 스텝이에요 그래서 접근기의 인풋스 리스판스 유닛 스텝이니까 우리가 접근기의 인풋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얘가 u of t가 된다는 알겠어요? 주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과목에서는 많이 안 다루는데 나중에 제어할 때 좀 나올 거예요 헷갈리는 게 많아서 저도 그렇고 u 서브 0가 u of t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u 서브 0는 델타 of t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u의 양수 서브 스크립트는 미분이 몇 번 미분이냐고 u의 음수 서브 스크립트는 몇 번 접근했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접근기, 미분기 이런 게 들어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인풋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돼 있냐 다루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배우는데 별로 저는 쓰지 않아요 이 과목에서 참고로 여러분이 접근기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델타가 들어가면 얘의 리스판스니까 이게 될 거고 한 번 더 접근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녀석은 뭐예요? u of t라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제로 하다가 1 그렇듯이 접근기는 접근기의 인풋스 리스판스가 되는 u 서브 네거티브 썸띵은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이 아니고 그냥 펑션이에요 디스컨티뉴어티가 있거나 없거나 심지어 u of t만 디스컨티뉴어티가 있고 얘만 생각해도 벌써 어때요? 올 제로다가 양수에서 1인 녀석은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올 제로다가 리니어로 쫙 증가하죠 얘예요 얘 얘가 u 서브 네거티브 투 t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u 서브 3 4 5 6 이렇게 쭉 바꾸면 그냥 접근이죠 쟤를 계속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증명하라고 그러면 간단한 방법은 뭐죠? 수학적 비납법으로 해도 되죠 n일 때 성립하면 어쩌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접근기는 바이브 오스테이블 한가 접근기는 바이브 오스테이블 해요? 임펄스 리스펀스로 말할 수 있어야죠 임펄스 리스펀스가 어때요 접근기는 한 번 접근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걔를 절대값을 씌우면 그 자신이죠 걔를 전 구간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바이브 오스테이블 하지 않네요 그렇죠? 접근기는 그래서 LTI로 만들 수 참 접근기도 이니셜 컨디션이 중요해요 제가 빼먹었어요 접근기도 이니셜 컨디션을 잘 잡아야지 리니어 타임 인비에댄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분방정식 시간에 배웠듯이 안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에 따른 이상한 리스펀스들이 나오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빼먹고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노테이션은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컨볼루션을 하는데 M과 N을 그냥 자연수로 다 잡아요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라고 합시다 N번 미분하고 N번 접근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N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N번 접근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N 더하기 N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별것 아니니까 저런 노테이션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이건 장난삼아 강의 노트를 만드신 분이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렇게 생긴 X와 요렇게 생긴 H 인풋이 를 주고 출력을 구하라 여기서 요게 인풋이고 이게 인풋 리스펀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근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8 몰라 얘가 얘보다는 복잡하고 얘가 간단하니까 얘를 가지고 슬라이딩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먼저 뒤집죠 Y축을 뒤집고 그 다음에 바로 뒤집은 다음에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뒤집으면 여기 있으니까 0이겠네요 그렇죠 접근을 쫙 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출력은 Y 오브 제로는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Y 오브 제로는 제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Y 오브 1에서 알아볼까 그러면 뒤집은 다음에 슬라이딩을 1만큼 하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얘가 어디 가서 붙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 값이 1이겠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슬라이딩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있었죠 리니어 펑션과 리니어 펑션을 더하면 리니어 펑션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끝점만 찾은 다음에 이유면 되죠 그래서 딱 느낌이 뭐냐면 얘는 얘는 포기 1인 것들로 분해해서 생각하면 이걸 굳이 포기 2인 넥탱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 1인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 1인 넥탱글 넥탱글러 펄스 포기 똑같은 녀석 그 이 컨볼루션 모양만 알면 그냥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트라이언귤러 펑션이죠 포기 2인 그래서 결국 답은 피스와이즈 리니어인 어떤 아웃풋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한다면 구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말했지만 장난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미분기 접근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미분을 하죠 입력을 아니 미분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미분을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10초를 줄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미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는 x of t와 h of t를 컨볼루션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미분기 인펄스 리스펀스 곱하고 접근기 인펄스 리스펀스 곱한 다음에 그러면 4개가 있죠 지금 맞아요 순서를 막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미분기와 인풋을 먼저 두 개 괄호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제가 이런 거는 제로 디렉 델타 제로 요로피로 마이너스 2로피로 디렉 델타 제로 1로피로 디렉 델타 요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어때요 이제 남은 게 뭐죠 h와 그 다음에 접근기죠 h를 해요 얘랑 얘는 그러면 이 디렉 델타는 어때요 그냥 디레이를 얼마 주냐 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그냥 가서 붙는 거예요 여기 가서 하나 붙고 여기 가서 하나 붙고 여기 가서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요 뭐를 아까 그렇게 붙인 녀석 그러면 이제 그려지는데 똑같이 사실은 이게 트라잉귤러 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놀라운 건 이거죠 우리가 미분기 접근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물론 이제 수학적은 장난인데 어때요 어떤 동일한 것을 앞에 미분기를 달고 접근기를 달아서 어떻게 보면 걔는 아이덴티 시스템이 되죠 캔슬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할 때는 그게 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좀 사고하라라는 좋은 이그젬플인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그젬플은 너무 상관스러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LTI 시스템 관련해서는 인펄스 리스펀스라는 개념과 알겠어요? 인풋아웃풋 릴레이션이 컨볼루션 썸이나 인티그랄이라 이것만 알면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내가 뭘 배운 거지가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만들 거냐와 관련해서 이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들이 쭉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리니얼 집어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걸 봅시다 특별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퀘어 매트리스 A를 생각해 봐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응용선연대에서 안드랑 학생들한테는 미안해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수학의 정석이든 사서 행렬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아예 안 들었으면 2x2 이그젬플만 알아도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x라는 어떤 특정한 x예요 arbitrary x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x벡터를 집어넣었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력해서 이 벡터의 스케일드된 버전이 나왔어요 이 벡터 곱하기 상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출력은 ax잖아요 그러니까 ax1 특정한 어떤 x1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lambda1이라는 컨스탄트 곱하기 입력이 그대로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매트리스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x2가 있어서 x1과 x2는 다른 거라고 합시다 스케일드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얘도 어때요 얘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그냥 스케일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0인 것은 좀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이게 시스템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x1과 이 x2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입력을 우리가 저 시스템에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x를 x1 이 x1이죠 x1 알파1 x2 알파2에서 더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모든 시그널은 아니지만 얘를 이제 입력에 가하면 출력이 뭐가 나올지 우리가 매트리스 벡타 멀티플리케이션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되죠 a 바로 열고 알파1 x1 더하기 알파2 x2 니까 어때요 리니어러티 쓰면 슈퍼 포지션이 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실제로 a를 x1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lambda1 x1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eigenvalue eigenvector 관련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의 시스템 theoretic implication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간단하지만 A 매트리스가 지금 mxm이라고 했는데 이게 10의 7승이라고 합시다 10의 6승이 밀리언이죠 여러분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왜 왜 헷갈리느냐 우리는 동양은 일본 한국 중국 다 4자리씩 끊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 둘 셋 땀에 많다인 이 종족이 저쪽에 피부가 멜라닌 색소가 분비가 잘못된 종족들이 이게 셋 땀에는 그냥 많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3개씩 끊었어요 그래서 걔들은 어떻게 돼요 thousand million billion trillion 이렇게 가죠 우리는 4개씩 끊어서 만억 조 만억 조경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헷갈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콤마 2개 나오면 그게 10에 6승이 되고 그게 1 million 100만이에요 알겠어요 잘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이게 천만 바이 천만 이죠 맞습니까 천만 바이 천만 매트리스 안 다를 것 같죠 다뤄요 놀랍게도 천만 바이 천만 이고 그냥 x가 천만 바이 원짜리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알겠지만 얘가 특별한 구조가 없으면 스트럭처가 없으면 이게 이 m의 제곱만큼의 오더로 컴퓨테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렬 곱셈이 행렬과 벡터의 곱셈이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그냥 하면 이만큼 필요할 텐데 이 벡터에다가 이걸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그냥 스케일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오더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건 제가 너무 과장하긴 했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겐 벡터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선정대수 시간에 어떤 교과서들은 제가 쭉 봤는데 우리 학교 교과서는 제가 못 봤고 어떤 교과서들은 이 얘기를 한참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행렬이 주어졌어요 매트리스 A가 그랬을 때 아이덴 벡터들을 쫙 찾았더니 아이덴 벡터가 예를 들면 길이가 M인데 M계가 나오고 서로 디스틱트하게 따라서 뭐예요 얘들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서 모든 가능한 R to the M의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될 거는 거꾸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시그널을 이 아이덴 벡터들의 리니어섬으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아예 행렬 벡터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스케일에서 더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 벨류 아이덴 펑션 개념의 핵심이에요 시스템 디어레티컬하게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아이덴 벨류 아이덴 벡터는 이런 것만 쓰이는 거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데피니션이 있고 알겠어요 수학을 위대하면 이거죠 데피니션 정의와 용도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잖아요 단순 암기 하지 말랬죠 철저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장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확장하는 능력이 능력을 능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데피니션은 여기 쓰는 거다 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디스크립 프리의 트랜스폰이라는 걸 저 뒤에 가면 잠깐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기껏 얘기하자 한 10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뭐 DTFT 하기 싫으면 디스크립 타임 프리의 트랜스폰은 못하니까 그냥 대신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여러분은 그게 정의인양 숭배해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선배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eigenvalue eigenvector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디어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데피니션 자체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여러분이 디파인한 어떤 것은 지금 여기다 썼지만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보호 쓸 수 있다고 기억하지 않고 여기에 쓰는 거다라고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의 확장성은 그냥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것과 이제 과연 지금 이 LTI 시스템과는 무슨 상관이냐 근데 여기 그림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인데 노트에는 그냥 시스템이라고 되는데 리니어라고 바꾸세요 알겠어요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더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리니어 컨티어스 파이밍 리니어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phi sub k of t 라는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근데 얘를 입력을 가해요 그럼 뭐가 나오겠죠 물론 여러분은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을 가할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배웠어요 LTI일 때만 배웠어요 어쨌든 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 이렇게 나왔어요 입력이 스케일드에서 나왔어요 출력에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이건 벡타라고 하고 싶은데 이건 벡타가 아니죠 그래서 eigen펑션이라고 부르겠어요 알겠어요 이 시스템의 eigen펑션이고 이 스케일링 컨스탄트를 eigen 밸류라고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운 거를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주어진 이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phi 펑션이 하나가 아니라고 해봐요 그래서 k가 1, 2, 3, 4에서 어떤 100만 개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100만 개의 시그널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입력 시그널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입력 시그널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가하면 이 어떤 시그널을 가하면 이 eigen펑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 시그널을 가하면 출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이 시스템의 리스펀스를 훨씬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의 경우에 다 설명을 했는데 30대 때 아는 모든 것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LTI로 한정하겠어요 알겠어요 리니어 타미 오늘 그래서 열심히 지웠어요 여기 있는 거 LTI로 한정을 하고 다 건너뛰고요 이제 봅시다 자 이그젠프를 몇 개 봅시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임펄스 리스펀서가 델타하고 티면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다 더 아이덴티 시스템 마치 행렬에서 더 아이덴티 매트리스가 있으면 X 곱하면 X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X와 델타를 컨벌브하면 X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저 아이덴티 시스템의 eigen펑션 생각나는 대로 하나 말해보세요 저한테 모든 게 다 되죠 그렇잖아요 입력을 가면 그게 출력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eigenvalue가 1이고 모든 펑션이 다 eigen펑션이 되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eigenvector eigen펑션 얘기할 때는 그 입력이 0은 아니에요 0벡터나 0시그널을 가지고 eigen펑션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synthesize를 해서 그러니까 X를 synthesize 해서 생각하고 출력을 또 그것들의 weighted sum으로 synthesize 합성해서 생각할 텐데 요인권은 어차피 더 하나 많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수학적인 정의에서도 0을 eigen 뭐라고 정의하면 문제가 돼서 다 뺀 거예요 왜냐하면 서브스페이스에 디멘션 이런 거 얘기할 때 0벡터는 모든 서브스페이스에 다 들어가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캐피탈 T만큼 딱 보면 알겠죠 그렇죠 X of T Convert with delta of T minus 캐피탈 T면 X of T minus 캐피탈 T가 나오잖아요 자 저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딜레이가 5초예요 자 그러면 저런 시스템의 eigen 펑션 생각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5초 딜레이를 줬는데 그 시그널이 자기 자신의 스케일드 버전이에요 어떤 게 있죠 그냥 주기가 주기가 5인 시그널이면 어때요 eigen 밸류가 1이고 0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전부 eigen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딜레이 주는 거는 뭐냐면 any periodic function with period capital T가 eigen 펑션이 돼요 물론 런제로 여기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런제로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워지는데 점점 세 번째가 뭐냐면 impulse response가 even symmetrical해요 impulse response 그리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triangular function 해보세요 그러면 같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 eigen 펑션을 말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뭐지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더 흥미로운 결과가 이거예요 이건 정말 참 말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정말 이게 학문의 매스 프로덕션이라서 그런데 대량 생산 때문에 그런데 주입식으로 사실 이렇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딱 중단한 다음에 이 문제를 주고 여러분한테 이걸 답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죠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 이번 학교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문제를 쳐야 되는데 아 제가 참 미안해요 이건 내 손으로 해내고 싶다 한 학생은 재빨리 이어버즈를 꺼내서 볼륨을 메탈리카를 여러분 메탈리카 뭔지 모르죠 귀가 찢어질 듯이 해놓고는 좀 더 생각하세요 자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E to the ST 여기서 이제 T의 함수예요 알겠어요 Continuous Time Signal로서 E to the ST예요 S는 여기서 Complex Number예요 예를 들어서 S가 일반적인 Complex Number지만 Real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다 그럼 어떤 시그널이에요 All1이죠 그렇죠 All1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맞습니까 지수함수 그 다음에 S가 예를 들어서 J2π 어떤 F0다 그럼 뭐예요 Complex Senior Solidar 시그널이죠 Real 파트는 코사인이고 Imaginary 파트는 사인이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Any LTI인데 그렇잖아요 Any LTI 시스템이라도 이 녀석이 Eigen Function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지 모르지만 주의하세요 보세요 여기서 얘도 LTI고 얘도 LTI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시그널이 Eigen Function이 됐잖아요 모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여기서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서 LTI라도 Eigen Function들의 집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LTI 시스템을 가져와도 공통된 어떤 Eigen Function들의 집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라고요 이 To the St 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S를 바꾸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디스크릿 타임 LTI 시스템일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가 좀 쉽거든요 적분이고 여러분이 아는 거라서 우리는 디스크릿 타임 프리에스리즈부터 배워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DT LTI일 때는 여기도 정말 죄송한데 이런 꼴이 돼요 얘가 어떻든 간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이덴티 시스템이 있고 딜레이 라인이 있고 이런데 어떻든 간에 그때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Eigen Function들의 집합이 달라지는데 공통된 Eigen Function들의 집합이 뭐냐면 얘라는 거예요 Z to the end 주의할 것은 N이 타임 인덱스예요 Z가 0이다 그러면 올 제로가 되고 Z가 1이다 그러면 올 원이 되고 Z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어때요 증가하는 익스포네셜이 증가하는 게 되고 Z가 어떤 컴플렉스 넘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빙빙빙 페이즈가 돌면서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Z가 컴플렉스 넘버다 그래서 뭐냐면 Z to the end은 모든 DTLTI 시스템에 대해서 Eigen Function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직접 써보면서 할 텐데 궁금한 학생들은 미리 해보시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까 입력을 합성해서 어쩌고 저쩌고 출력을 합성해서 어쩌고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이 나면 직접 해보세요 웬만하면 교과서나 웹페이지나 안 보고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비록 결과는 주입식으로 알려줬지만 증명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